도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과 크리찬 선수를 위한 기도 2020 도쿄하기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파이팅 스포츠나 마이클 조던 나는 계속 실패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다 크리찬 유도선수 안바울 안창님의 동메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 김학범 종교 무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 2005년 프로팀 감독으로 있을 때 한국 최초로 포백수비를 도입한 김학범 감독은 아내의 권유로 뒤늦게 신앙을 가졌으며 2018년 초 경기도 융인 세대인교회에 성도로 등록했습니다 오늘의 양식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력할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크리찬 선수들의 기도 제목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크리찬 선수와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와 성도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 왔습니다 크리찬 선수들은 어려운 시기에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선수 선언 하나 우리는 맡겨주신 사명을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경기의 주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유도 한이주 선수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시합이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핸드볼 정유라 선수는 선수들이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시합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격 권총 이도희 감독은 노력한 만큼 성과를 낼 수 있고 무사히 귀국하도록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오윤정 복싱 트레이너는 첫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 뿐 아니라 모두가 긴장하지 않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경기에서 좋은 경험과 결과로 나타내도록 함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상황에 건강하게 부상 없이 경기를 하게 해달라는 부탁이 주를 이었습니다 럭비 장성민 선수는 올림픽의 첫 출전이라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부상 없이 마무리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안바울 주특기 업어치기로 동메달 세계 랭킹 1위 꺾고 눈물 유도 안바울 선수는 응원해 주신 분들 덕분에 힘을 받아 좋은 시합이 될 것 같다 올림픽 기간 동안 안전과 건강을 위해 연습한 만큼 후회가 남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했으며 유도 김호연 감독은 선수들 항상 건강하게 믿음의 용사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고 무사히 다녀오도록 기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크리찬 선수들의 각오 유도 한의주 국제유도연맹 27위까지 올림픽 티켓이 갔어요 제가 재채급해서 28위로 티켓을 못 따게 돼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오세아니아 연맹에서 배분된 코토 두장을 쓰지 않으면서 저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동경올림픽에 출전하기도 했어요 이건 진짜 주변에서도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건 정말 주님의 은혜라고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수영 권아림 2019년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에서 한국 최초로 혼성 10m 싱크로 종목에 출전한 권아림 선수 지난 5월 도쿄에서 열린 다이빙 월드컵에서 35명 중 10위를 기록해 마침내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습니다 스포츠 세계의 영적 전쟁을 경험하고 있다는 권아림 선수는 출전을 앞둔 각오도 남다릅니다 이 자리에 있기까지 세상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 즉 영적인 훈련과 시험을 통해 주님이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번 대회 10m 건물 3,4층 높이에서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삶을 포기하고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그 높은 곳에서 저는 주님과 함께 희망과 주님의 향기를 전하려 합니다 대회 전부터 선수들과 함께 온 오프라인 예배를 이어 온 여의도 순복원교회 한국올림픽 선교회 황승택 전도사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올림픽 가운데 오히려 소망을 보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관중들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한 선수의 고백은 어땠냐면 오히려 떨지 않고 내가 평소에 할 수 있는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희는 현장에 가서 응원해야 힘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선수들에게 힘 주실 것을 신뢰해요 대회 기간 선수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진행할 예정인 한국올림픽 선교회 성적과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 기도를 요청해 봅니다 선수들이 메달이 우선순위가 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 영광의 통로 되길 원하는 선수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크리찬 선수들, 코치, 감독님들, 스태프까지도 모든 올림픽 일정 가운데 하나하나 행할 때 저희들 이 땅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커뮤니티 안에 하나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올림픽 선교회 대표회장 함덕기 목사는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크리찬 선수와 감독을 위해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은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17일간 열리고 대한민국은 총 29개 종목에 선수 232명, 임원 122명의 선수단을 파견했으며 선교회에 따르면 크리찬 선수와 감독은 약 40여 명입니다 한국올림픽 선교회 황석택 전도사는 코로나로 스포츠 선교단 파송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대회 기간에 중보 기도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크리찬 선수 파송 예배가 지난 7월 8일 비대면 온라인 줌을 통해 열렸는데요 참석자들은 일평생 선수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며 또 선수들이 경기할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오고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안전으로 지켜주시길 간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림픽 기간 동안 머무르는 곳에서 불편함 없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참여하는 각자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히시어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능히 승리하도록 기도했다 특히 선수들을 섬기는 코치 감독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선수들과 하나 돼 기쁨을 넘어서는 영광을 보도록 기도했습니다 이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준비하고 책임지고 있는 스태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이날 예배는 선수단 신의회와 함께 예배를 뒤어온 온누리교회 스포츠 맞춤 전두팀이 주관했다 예배에 앞서 전 국가대표 탁구선수 양영자 선교사와 가수 엄정화, 이무성 노사연, 유튜버 박위청년 등이 출연한 영상을 제작해 상영했습니다 출연자들은 선수들의 이름을 부르며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유도 안바울 선수는 국가대표 기도 선언문을 낭독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선수 1동원 2020년 도쿄올림픽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이를 통해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결의합니다 우리는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서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거듭났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맡겨주신 사명을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경기의 주의 이름으로 최선을 달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100명의 기도용사를 모집했다 선수들의 안전과 선전을 위해 경기 시간에 맞춰 기도할 계획이다 크리스찬 선수들을 소개합니다 축구 김학범 감독 축구 이상민 서울 이랜드FC 축구 송민규 전북현대모터스 축구 김진야 FC서울 축구 송범근 전북현대모터스 다이빙 권아림 배드민턴 공의용 신승찬 안세영 럭비 장성민 사격 곽정애 복싱 오연지 수영 이주호 유도 안바울 안창림 조고함 유도 강유정 박다솔 윤은지 한이주 육상 우상혁 진민섭 펜싱 권영준 마세건 오상욱 펜싱 서지연 최수연 핸드볼 원선필 정유랑 골프 고진영 크리스찬 감독 스태프 선수촌장 신치용 배드민턴 김지연 코치 복싱 한순철 코치 사격 이도희 코치 사격 차영철 코치 유도 금호연 배상일 현숙이 코치 태권도 이창건 코치 크리스찬 튜브도 올림픽 대표단의 선전과 크리스찬 선수들의 승전과 안전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예수님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많은 문제들로 앞날의 희망이 안 보이시는지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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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